자, 마지막입니다. 이제. It is a personal decision. 역시 여기서 잇은 태도죠. 태도는 개인적인 결정이다. 똑같은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죠? 태도가 중요하다. 태도가 중요하다. 태도는 개인적인 결정이에요. 아까는 사전결정이란 말을 썼죠? 이번엔 그냥 결정이래요. 뭐하는 결정? 역시 형용사중법입니다. 무슨 결정이요? To stay in control and not to lose your temper 그랬어요. 자, 그러면 Stay in control. 통제력을 유지하다라는 뜻이죠. 통제력을 유지하는 결정이자 Lose your temper 하게 되면 뭐냐면 화를 내다예요. 오케이? 응. 진짜 치면 나와요. Lose temper이라고 쳐보세요. 화를 내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네가 화를 빽! 하고 내지 않도록 하는 그런 개인적인 결정입니다. 그치? 통제력을 네가 잘 유지하고 있으니까 어떤 아주 나쁜 상황이 와도 화를 쉽게 내지 않죠. 내가 통제를 잘하고 있으니까 지금. 맞지요잉? 네. 그러면 이것도 지금 병렬구조라는 거 To stay and not to 동사원형. 다 투부정사의 병렬구조입니다. 맞지요? 응. 이렇게 꾸며주고 또 이렇게 꾸며주고 낯이 없으면 안 되겠지? 문맥적으로? 낯이 무조건 있어야겠죠? 그 다음 Attitude provides safe conduct 자 태도는 제공합니다. Safe conduct 하게 되면 밑에 나왔죠. 안전통행권이라고. 그죠? 안전통행권을 제공합니다. 근데 Through all kinds of storms 온갖 종류의 폭풍 후 여기서 Thru 해석하는 게 좀 어려우셨죠? 뭐뭐를 통해서 좀 이상하잖아. 이게 뭐냐면 뭐뭐 속에서도라는 뜻이 있다. 여러분들만 알고 계세요. 뭐뭐 속에서도 또는 뭐뭐에도 불구하고라는 뜻이 있다. 여기 Thru 해. 그래서 보세요.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원래는 진짜 정석이 이거예요. 태도는 안전통행권을 제공합니다. 온갖 종류의 폭풍 후 속에서도 말이죠. 확 해석이 품격이 확 생겼죠. 그래. 그러니까 온갖 폭풍 후가 들이닥쳐도 온갖 나쁜 일들이 다 들어닥쳐도 그 속에서도 안전통행권을 제공한다고 태도가 제가 긍정적인 어떤 태도를 딱 가지고 있으면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다 이거죠. 그래갖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리지 않았나 제가 노트북 잃어버렸다고 지금도 그 생각만 하면 지금도 눈물이 막 나려고 하는데 저도 이제 멘탈을 잡고 뭔가 태도 긍정적인 태도로 지금 극복에 나가고 있는데 솔직히 너무 힘드네요. 진짜로 5년 동안 일한 게 다 날아갔어. 여러분 버티겠습니다. 여러분도 화이팅 어떻게 제가 노트북을 잃어버리게 되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Q&A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